안녕하세요. 남학에서 수학 전문학원을 운영하고 있는 김민호입니다. 남학은 앞으로 전라남도 도총과 지역 유지 관계에 있으면서 전라남도 교육의 1번지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 지역 학생들에게 보다 더 진로품 교육과 진로에 대한 멘토의 역할을 하고자 저희 학원을 설립하게 되었습니다. 저희 학원은 학년 구분 없이 실력과 수준에 맞게 수업을 진행하며 기초부터 튼튼히 교육시키면서 중3대까지 고3 수능 수준까지 이끌어서 고등학교에 진학하여서는 전국 1% 안에 성취도를 이룰 수 있도록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또한 해마다 과학고등학교를 비롯해서 우수한 고등학교에 진학하고 있으며 그 고등학교에 진학하여서도 전국에 우수한 대학으로 진학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학원은 모든 학생들이 국어 글짓기 하듯이 수학 또한 그렇게 풀이 과정을 쓰며 교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저희 학원은 수준별 수업을 진행하기 때문에 한 명이라도 수준이 다른 학생이면 따로 1대1 수업을 진행하여 반드시 그 성취와 목표를 이루어가고 있습니다. 학원은 수준이 바꾸고 있습니다.